1. 꽃점춘 진짜 일본에서 갑자기 잡혀온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꽃점춘이지 아들이 신혜성으로 뽑은 거 근데 제목이 꽃점춘이 아니야 이번에 나나투어래 나나투어 나나투어가 뭐야? 나도 몸 좀 모르겠다 솔루트 이게 원영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부르는 게 거기서 나와 똑똑한 역사 선생이 맞는 느낌 야 너무 좋다 그렇지? 소민 여러분 단사 여기 쭈루룩입니다 네 이런 여행을 다 하나 봐 그러니까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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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른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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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엔젤야? 형 엔젤이잖아 바람도 좋고 해도 딱 좋다 이야 원호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네 진짜? 나무도 예뻐 인터넷이 너무 미린 것도 너무 감성있다 안 가면 여기 약간 후회한 거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아요 너무 좋아 나 이거 먹으면서 걷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나 이거 먹으면서 걷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도겸아 도겸아 너무 좋지 않니? 너무 좋아 와 여기 또 재미있네 피극인이 되고 싶어요 요즘 하하하하 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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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헝그리 이거 진지 미쳤다 그냥 피렌체가 피렌체가 꽃의 도시라고 했잖아 플로렌체가 근데 플라워랑 비슷하잖아 뭔가 말이 세상의 맙소사 라는 뜻의 감탄사는 버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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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최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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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총무잖아요 돈이 있니? 그래봤자 나한테 돈이 다 있는데 총무원님 저희 이거 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 그럼요 사야죠 사야죠 저렇게 신나게 골라도 돈 없으면 못해요 쿡수야 형 같이 사진 찍자 우리는 함께니까 우리는 함께니까 네 형 같이 찍자 3조 3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다 탔고요 1조 정한이네 조 요 4명이야 3조 저 맨 뒷줄 말 안 듣는 애들 저거 됐트 고 와우! 이탈리아! 이탈리아! 다르르르르르! 근데 나는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. 자유 자유! 예스! 저 뽀로로가 될래요. 얘 자유로운 이유를. 끌리는 데로 가는 거야. 그렇지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너무 좋아. 약간 진짜 청춘 같아. 하나, 둘, 셋.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을 위하여! 자, 룻댁! 자, 룻댁! 우와, 집 왜 이렇게 좋아? 야, 이게 뭐야? 우와, 수염대 대박! 우와, 뛰어! 스마시! 오우! 바로 여기 쳐다보고 강한이 목때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헐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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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레. 헐레, 헐레, 헐레. 헐레, 헐레. 헐레, 헐레. 헐레, 헐레. 헐레, 헐레. 헐레, 헐레. 지금 얘 눈두루자가 아예 나가리야. 헐레. 헐레. 자, 문제됩니다. 정한. 땡! 저 그냥 안 주려고 하시는 거죠? 헐레. 저 형 눈빛이 이상하다니까. 돌아계신다니까. 오케이, 렛츠고! 우리 팬! 우리 팬! 우리 팬 이름! 어? 우리! 우리! 세븐틴 팬 이름! 세븐틴! 세븐틴 팬 이름! 트럼프 형이! 아, 더 입이 쉬운 거였데. 그리기! 그렇지! 나나! 투어! 자 이제, 며칠날 첫 방송! 자막 딱 뜨겠다. 알겠습니다.